야들아 내가 너희들의 롤모델인데 니들은 왜 나를 싫어하냐? 지난 탄핵 대선 때 제가 했던 말입니다. 2030으로부터 철저하게 놀림당하고 외면당하던 제가 이제 와서야 그 진심이 통하여 이 땅의 2030으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되어 정말로 기쁘기 할 양이 없습니다.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나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단돈 일원도 받지 못했지만 물려받은 올바른 정신 하나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운 검사를 하고 어느 계파에 도움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국회의원 5번 도지사 2번 원내대표 당대표 2번 대통령 후보까지 한 번 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7위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해 머나먼 대장정에 다시 나섰습니다. 이번에는 하늘문이 열릴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.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저는 늘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의 잠원을 굳게 믿습니다. 이틀 뒤면 경선의 긴 터널을 벗어나게 됩니다. 부디 새로운 도전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새 출발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끝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정 멋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